김성수의 뉴스 해석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성수 TV 성수대로의 월요일 뉴스 해설 오늘 1월 25일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일상이 얼마나 수중한지 깨달은 시간들이 이어졌는데요. 일상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있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이 스튜디오에 오는 도중에 접촉사고를 해가지고 접촉사고 덕분에 방송시간이 1시간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가 예전에 있어가지고 커뮤니티에 올리면 여러분들한테 다 이렇게 알림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정말 호사였어요. 얼마나 참 좋은 기능이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세컨 계정은 커뮤니티 기능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구독자가 적고 지금 조회수나 또 조회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티 기능이 생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커뮤니티를 통해서 고지를 드리지 못하고 다만 김성수 TV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이 오픈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느끼셔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만 공지를 드렸습니다. 악재의 연속이네요. 엔젤민님. 네, 맞습니다. 악재는 한꺼번에 닥치는데 이게 보니까 다 이렇게 연관이 돼요. 연관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해킹 문제 때문에 어제까지 굉장히 참 상황이 안 좋게 되었구나. 정말 안 좋은 심각한 상황이었구나를 어젯밤에 발견을 했거든요. 그렇게 발견하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까지 잠을 들지 못하고 겨우 한 4시경에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이 있어가지고 한 2시간밖에 자지 못한 상태에서 강남에 또 아침에 일이 있어서 거기를 갔다 오는 상황에서 결국은 접촉사고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본 계정이 살아났어요. 이렇게 제이투게더님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그러니까 영구 폐쇄는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낱낱이 보고에 올리려고 제 앞부분에 제가 시간을 갖다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성수대로 계정이 살아났어요. 100명 줄었다고 구글 유튜브 일 잘한단 금방 살려주려고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채널이 다르다고 채널이 다른 거는 아마도 브랜드 계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걔네들이 다 바꿔놨기 때문에 이걸 접속만 가능하면 저희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복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들이 다 그냥 있다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일단 근데 지금 이 방송은 세컨 채널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희 피디님과 제가 지금 우리 유튜브 계정과 연결되어 있는 계정을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때 복구를 할 수 있는 메일이 바로 이 다음에 있는 메일입니다. 이 다음에 있는 메일로 새벽 5시 42분서부터 쉽게 말하면 메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5시 42분에 어떤 메일이 들어왔냐면 지금 알림 메일이죠. 알림 메일로 이더리움 화폐 관련되어 있는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알림 메일이 들어옵니다. 5시 42분이에요. 그런데 이 5시 42분에 들어온 이 메일이 들어오자마자 우리 구독자들이 접속을 합니다. 5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접속을 시작해요. 그리고 어 이거 해킹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5시 50분서부터 오프 채팅방과 또 제 개인 단톡과 이걸 통해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0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그나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6시에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고 저는 뭐 그거를 느끼진 못했는데 어쨌든 6시 10분에 잠을 깨서 접속을 해봅니다. 접속을 해본 상태에서 여기 보면 기아의 콘텐츠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해서 삭제됐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6시 42분인데 그 삭제가 되기 바로 직전에 제가 비번을 바꾸지도 않고 당장은 이 스트리밍을 빨리 종료해야 되겠다. 제 생각에는 그 짧은 6시 10분서부터 6시 한 20분 정도 되는 그 상관 속에서 파악한 걸로는 이 영상이 굉장히 불법적인 영상이고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유튜브 쪽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트리밍을 중지시킵니다. 제가 직접 중지시켰는데 중지시키고 나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하는 순간 유튜브에서는 이 상황을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피디님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제가 스트리밍을 중지를 한 상태에서 해커들이 아 본 계정이 지금 이 상황을 알았구나. 그러면서 계정의 폐쇄를 시도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유튜브의 AI가 이상희TV라든가 이은영TV에서 동일한 방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몰랐거든요. AI가 몰랐던 거예요. 몰랐는데 그러면 규아이 컨텐츠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해서 삭제됐습니다. 이때는 제가 스트리밍을 꺼놓은 상태였거든요. 이 방송에 그것이 6시 42분에 유튜브에서 삭제하게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본인들이 본인들이 본인들의 방송을 신고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악의적으로 저작권 침탈을 신고한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계정을 폐쇄시키려는 악의적인 공격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도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뭔가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데 쓴 게 아니라 제 채널을 악의적으로 신고를 해서 이건 조작신고죠. 조작신고를 해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적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도용만으로도 범죄적 행위겠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은 특정 유튜버의 채널을 공격을 해서 허위신고로 공격을 해서 고의적으로 연구폐쇄를 시키려고 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뒤에 라이브 뉴스님의 채널을 유튜브에서 삭제했습니다. 라고 하는 메일이 옵니다. 이게 2분 만에 오는 겁니다. 2분 만에 그동안 굉장히 다양하게 신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폐쇄가 됐던 겁니다. 이메일 내용들을 보여드릴게요. 라이브 뉴스라고 본계정 브랜드 계정 이름을 진해드린 마음대로 바꿔서 이더리움 프라이스 탑스 2400불 해가지고 이거를 방송을 해서 유튜브에서는 그걸 보고 바로 주의를 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고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책 위반으로 처음에는 주의를 줬어요. 주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일을 또 하면 문제가 되지만 또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사이에 이 작자들이 제가 스트리밍을 중단시키니까 다른 스트리밍 동영상을 또 올려놓으면서 그걸 가지고 재차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메일은 뭐냐 크리에이터 컨텐츠를 검토한 결과 이렇게 커뮤니티 가이드를 반복해서 위반해서 너 연구 정지를 밑에 보면 연구적으로 삭제했습니다. 라는 글이 나옵니다. 실제로 연구적으로 이때는 삭제를 한 겁니다. AI가 삭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삭제가 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또다시 영상 자체도 또다시 삭제를 했고 이제는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적으로 삭제와 이 동영상 삭제가 동시에 시간으로 따지면 6시 44분에 동시에 이루어져요. 거의 동시에 이 두 가지 메일이 들어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는 6시 44분서부터 이 계정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채널 멤버십도 이렇게 중지가 돼서 수익도 전혀 창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결국 애드센스 계정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채널 멤버십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환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정도 사실상 일정 정도 동결되는 그런 상황까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1분 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결과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었어요. 계정 연구 폐쇄 그리고 그 연구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제 저는 유튜브를 ksstv19 골뱅이 gmail.com 계정으로는 유튜브 자체를 이용을 못해요. 제가 이 유튜브로 프리미엄으로 등록을 해놓고 있어서 그래서 모든 영상들을 광고 없이 보고 있었거든요. 이 ksstv 계정으로는. 그런데 이거 자체도 다 다쳐버리는 거예요. 유튜브 안에서 모든 어떤 그 어떤 활동도 영구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도래에 있었던 겁니다. 충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걸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혹시라도 유튜브 안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면 똑같은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하루 만에 특히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캡쳐를 해가지고 보내주신 그런 자료들 덕분에 저희가 1차적으로는 항소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양식 안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항소 절차를 밟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바로 답신 메일이 오면서 니네들의 항소를 보니까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느냐 입증 자료를 보내라 그랬더니 그 자료들까지 어제 보낸 걸로 어제의 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 10시 반경에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면 전체 자료로 도용신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용계정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클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파트너님의 계정도용 문제에 대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용을 인정받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도용을 인정받고 도용을 인정받았으니까 제 잘못이 없으니 영구 폐쇄 조치를 되돌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ksstv19 골뱅이 gmail.com으로 제 계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캡처에서 보내주신 분들의 제보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정리한 타임라인으로 우리 피디님께서 이 답장을 또 바로 보냈고요. 저희가 방송 준비하는 중에 그 답장이 다시 또 왔습니다. 12시 52분에 구글의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신속하게 온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구글 사상 아마 제일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상황이 보내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제보 아주 구체적인 캡처 영상들과 더불어서 이 계정 어떤 해킹이 저 한 군데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두 군데 최소한 두 군데가 더해서 세 군데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김성수님 안녕하세요 불안해진 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세히 알려주신 부분 담당 전문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가 글로벌이며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으로 인해 답변이 지연될 수 있는 부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파트너님 채널에 대한 상황은 담당 부서에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최근의 글로벌 위기로 인해 유튜브는 직원과 외주 근로자뿐 아니라 이들이 거주하는 커뮤니티의 건강한 환경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부 현장의 근로인원 감축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청한 검토권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문의가 많아 의도치 않게 지연될 수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관리자 권한을 가진 CE에 의해 도용이 의심되는 다른 두 개의 채널에 도움으로 인해 도용으로 인해 채널 검색 문제가 지속 중이라면 해당 유튜브 채널도 각각 연계된 구글 계정으로 파트너님과 같이 계정 도움 신고를 통해 상세한 상황을 기술해야 됩니다. 답변이 오는 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은 저희 계정은 1차적인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너무 다행이고요. 일단 그 계정을 샅샅이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보지 않았는데 피디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들어갈 수 있군요. 지금 설정을 바꿔서 명상으로 살아있는 걸로 확인되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진짜 천국의 지옥을 왔다 갔다 했네요. 계정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구독자는 100여 명 정도가 빠졌지만 구독자들도 다 그대로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모든 영상들도 다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 이후 방송부터는 본 계정으로 제대로 된 9만 7천여 구독자가 있는 계정으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갚으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구덕입니다. 이구덕 이 모든 것이 구독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수대로를 정말 애청하시고 사랑하셔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80여 분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더더욱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자발적 시청료 계좌에 그리고 페이팔 계정에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발적 시청료 계좌에 이윤정님 개발하문님 또 응원합니다님 고은숙님 또 착창님 낙타님 김선아 불선생 케이크감님 그리고 한동화님 힘내세요님 현수아님 최연진 닉 최연교님 김지향님 정은수님 힘내세요 무진희님 오르막길님 이렇게 자발적 시청료의 응원으로 저희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페이팔에 제이지킴님이었나요 제이지킴님하고 또 오늘 보내주신 분은 정란신님 신정란님 이렇게 두 분이 페이팔 계정으로 또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계정에 대한 해킹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자마자 자기 일처럼 발벗고 달려서 좀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곽동수 TV 너무 감사하고요. 제일 먼저 곽동수 TV 사실은 이전에 저희 김성수 TV의 PD였죠. 그래서 새벽에 제가 전화를 할 데가 없어갖고 저희 메인 PD님하고 그 다음에 곽동수 선배님하고 새벽에 막 염치불가하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두 분 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다가 잠든 상황이어서 바로 전화를 받지 못했지만 연결을 하신 다음에는 발벗고 뛰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곽동수 선배님은 본인이 직접 방송까지 하면서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이송원 TV에서도 고지를 하고 방송 중에 언급을 하시면서 독려해 주셨고 강성범 TV에서 정말 특히 밤에 직접 공지를 하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세컨 계정이 5600여 구독자가 하루 만에 차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도 락맨 TV님께서는 방송 중에 제 계정에 해킹당했다는 저희 구독자의 제보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락맨 PD님은 그 얘기를 새벽에 방송을 하면서 고지해 주셨고 곽동수 TV에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고요. 김성애의 오른소리에서도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변이사 정변님 또 세날에서도 아 우리 모기업 세날에서도 공지를 통해서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서 이걸 알려주셔서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원해 주신 거 잊지 않고 오늘 또 김용민 TV와 박시영 TV에서도 방송 중에 저를 연결을 하거나 혹은 기타 고지 등등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두 두 분 TV에도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황희루 TV도요. 저희 소식을 듣고 알려주셨습니다. 황희루 TV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도 우리 황작가 TV 황작가 TV에서도 어제 보니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황작가 TV에서도 심야방송을 하면서 알려주신 것 같은데 두루두루 서울의 소리에서도 알려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서울의 소리에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이영실님께서 의리 있는 김성수님 그동안 잘 살아오셨으니 도와주시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신 민주진보 진영의 여러 유튜브 채널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박찬호 TV님도 역시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빈스 영상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주의병단 처럼 하루 동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다들 이렇게 움직여주시고 제가 부탁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우리 세컨 계정도 이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라도 그대로 보존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구체적으로 세컨 계정 관련해서는 우리 PD님하고 같이 의논해보고 여러분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멤버십들 또 우리 열성 구독자들이 더더욱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 계정 jh송님이 세컨 계정 너무 아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진짜 6천명이 넘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세컨 계정으로만 보면 곽동수 TV 세컨 계정보다 많아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웃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살려가지고 예를 들어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얘기들 할 수 있는 계정으로든지 좀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이 좀 이렇게 싹 내려가는 것 같고 너무 좋네요. 이 상황에 이제 저희 도와주신 우리 캡슐 톡톡 소개 올리면서 방송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캡슐 톡톡 깨끗하고 촉촉한 손을 위한 특별한 습관입니다. 캡슐 톡톡 핸드 클림 세럼 이 심박한 기술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캡슐 톡톡 이 기술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이 회사만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 안에 보면 작은 캡슐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캡슐들은 콜라겐 캡슐입니다. 콜라겐을 이용해서 캡슐을 만들고 그 안에 그럼 뭘 넣느냐 보습성분 두 가지를 집어넣었어요. 이 두 가지 보습성분은 여러분 시어버터 가장 보습으로는 정평이 나있는 시어버터와 올리브스쿠알렛 이 두 가지 보습성분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기술입니다. 이게 보습성분들을 그냥 알코올 성분에 마구 집어넣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이 들어있는데 콜라겐이 이렇게 시어버터 성분과 올리브스쿠알린 성분을 잡고 있어서 알코올에 의해서 손상이 안되게끔 해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딱 짜면 짠 순간 캡슐이 터져요. 짜는 펌핑하는 부품도 이게 캡슐이 적당히 터질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아이디어 기술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터트려진 상태에서 캡슐이 터트린 상태에서 이렇게 싹 바르게 되면 일단 알코올 성분들이 손세정과 또 살균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보습제가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정과 살균 손살균 요즘에 특히 필수죠. 근데 손살균만 되면 손이 나중에 갈라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코올이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피부에 있는 보호막들을 깨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핸드클린 세럼은 보습 성분을 캡슐에 담아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신박한 이 제품 그래서 여기에는 이 콜라겐 캡슐 안에는 향도 원래는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이 향을 캡슐 안에 넣는 그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대기업 LG 같은데 납품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던 그 회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뭐 그 그 기술을 갖다가 맨 처음 만드는 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런데 그런 기술을 잘 이용해서 지금 콜라겐 캡슐 안에 올리브스쿠얼렌과 시어버터 이 두 가지를 집어넣고 그리고 또 프루티향까지 집어넣어서 너무나 상쾌한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자 이거 여러분 이 신박한 제품이 설 특별 구성으로 2 플러스 1으로 19,800원의 이 세 개를 받을 수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손 자주 이렇게 좀 닦고 손살균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하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어제 지금 보면 우리 동서도 자기네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동서가 그런데 그런 우리 자녀세대들에게 지금 20, 30대 혹은 10대 이들한테 주자고요. 얼마 되지도 않아. 커피값 한 잔값이에요. 19,800원에 세 개 나와요. 그러면 세뱃돈 줄 때 얹어서 딱 이렇게 세뱃돈 봉투에 얹어주면 얼마나 센스 있는 야 이거는 진짜 올 설날 가장 센스 있게 더군다나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오히려 선제적으로 동참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070-8786-9288 070-8786-9288로 전화하셔서 성수대료에서 봤어요. 이렇게 주문하셔도 되고 네이버 스토어에서도 이 가격에 사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올 설날엔 저부터도 우리 아이들 세배할 때 이거 선물로 주겠습니다. 당장 시키겠습니다. 캡슐 톡톡으로 건강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또 청결 또 손까지 함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캡슐 톡톡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오늘 할 이야기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첫 이슈를 이걸 골랐습니다. 대전 IEM 국제학교에서 127명 코로나19 집단 감염 지금도 이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어제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 6시까지요. 어제 6시까지 확진자 숫자가 전국에 189명이었습니다. 레알? 189명. 어제 오후 6시까지 전국의 확진자 숫자 189명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이 IEM 국제학교가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200명대의 확진자를 받아 봤을 거예요. 200명대로 그 숫자를 그 숫자를 제가 어제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안타깝고 기가 막혀서 이거를 저장을 해놨는데 읽어드릴게요. 189명 맞아요. 6시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0시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이 됐느냐 놀라지 마세요. 서울 91명 됐습니다. 0시 기준으로 서울 100명대 이하로 떨어졌어요. 경기도 72명 나왔습니다. 수도권을 합해가지고 200명이 안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전이 125명이에요. 대전이 6시 이후에 다 나왔어요. 6시 이후에 다 나온 데가 바로 IEM 국제학교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3차 확산을 이렇게 줄여놨는데 다시 4차 재확산이 벌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이 IEM 국제학교라는 데가 희한한 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대전의 비인가 종교 교육시설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비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운영 운영되던 학교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뒤에 보면 가슴이 내려앉는다 대전 성교 학교 집단 감염에 주민들 공포 지역사회 확산 공포 난다 이게 왜 이런 공포가 나오냐면 이 학교는 특별한 목적 때문에 만들어진 학교예요. 16살에서부터 18살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아이들을 특별히 선발을 합니다. 얘네들은 선발이 되려면 우선 이 학교에서 진행하던 구경수 캠프라 라지만 사실은 선교 캠프라고 보입니다. 구경수를 명목으로 하면서 쉽게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캠프에 갔던 아이들만 여기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갔다 왔던 아이들은 9월 달에서부터 있는 설명회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설명회에 참여를 해서 학교에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신청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겨울 그러니까 1월 이 시기에 4주간 합수 훈련을 해요. 4주간 합수 훈련을 해요. 이 4주간 합수 훈련 속에서 지금 사실상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걸로 보이는 거죠. 아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지금 방역수칙을 어긴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기숙사가 대학 기숙사들도 지금 다 사실상 폐쇄된 거나 다를 바 없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보세요. 학원에는요. 학원은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2.5단계 내에서 사실상 두 평의 한 사람 앉혀노라고 조치 취한 게 8.4 제곱미터의 한 사람씩 앉혀노라고 한 게 학원이에요. 그런데 비인가 된 학교에서 저희는 기숙사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방역수칙을 어긴 거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비인가 학교라고 하면 사실상 학원처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럼 학원에 의한 그런 조치들을 갖다 따라야 됐던 거예요. 그럼 폐쇄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런데 한 거예요. 3주 이상 문을 닫았어야 되는 곳이에요. 비인가 라고 하면 사실상 학원으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학원 제 말이 틀린 거 있으면 이 학교 관련자 여러분 당신네들이 방역수칙을 지켰다고요? 천만에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당신네들은 지금 비인가 학교이기 때문에 인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법상으로는 학원에 준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어떻게 했어야 되냐고요? 그럼 학교들도 전부 다 지금 뭐해요? 비대면 수업하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나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너무 가고 싶어 하고 학교 급식을 그렇게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밖에 못 가요. 거기는 미치고 팔짝 뛰어서 한 번 갔겠습니까? 그런데 너님들은 무슨 배짱으로 거기서 숙식을 시켰냐고요? 이 쉐리들아! 그러놓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게 없다고요? 처음에 여기를 어떻게 찾았는지 아세요? 순천하고 포항에서 집에 4주간 캠프가 끝났나 봐요. 그래갖고 집에 아이들이 왔어. 아마 설날도 보내고 오르려고 해서 왔나 보죠? 얘네들이 확진이 나온 거야. 얘네들이 확진이 나와버렸어. 그래서 얘네들이 확진이 나온 걸로 이미 보니까 N차 감염도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얘네들이 어디서 걸렸지? 봤더니 다 대전에 있는 IEM 국제학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IEM 국제학교에 이 학생 2명과 밀접 접촉을 한 7명을 진단해봤더니 6명이 나왔어. 7명 진단인데 6명이 나왔어. 그래서 이들과 접촉한 사람을 또 76명 아 70 몇 명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66명이 나오고 그리고 또 추가로 54명을 더 조사했더니 거기서도 또 그래서 결국 하루 사이에 그것도 6시 이후에 125명이 대전 IEM 학교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 어디가 또 확인이 됐냐 광주에 TCS 학교가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TCS 학교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오늘 오전까지 해가지고 TCS AES 국제학교 확진자가 23명이 됐어요. 광주 있는 학교입니다. 여기도 역시 학원이에요. 실제로 학원 준환해야 되니까 모이면 안 되고 계속 절대로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어? 솔직히 말해서 학원들 그렇게 때려잡던 교육청한테 진짜 묻고 싶어요. 어? 뭡니까 도대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교회라서 봐준 겁니까 광주교회 같은 경우는 1층에 이 비인가 학교가 있고 3층에 숙식시설이 있고 교회가 2층에 있어. 그래서 위층에 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내려와가지고 다 걸렸어. 다 도대체 이 목사는 무슨 배짱으로 이따위 운영을 한 겁니까 자 깠어요. 그냥 광주 빈내리교회 다 까져있으니까 깠어요. 광주 빈내리교회 1층에 TCS AES 국제학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9월달에 어떻게 보세요. 이거 충격적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했어요. 자 서울 9월에 오픈 예정인 엘베델 TCS 국제학교 서울 예인 TCS 국제학교 서울 가락 제1 CAS 파주 뭐 그 다음에 안양 뉴월드 TCS 송도 수지 평택 안성 태안 대전본부 대전본부가 IEM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광주 안디옥 광주 에이스 광주 또 9월에 TCS 국제학교 지부가 또 오픈 예정 양산 베들렘 대구 여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국에 지금 다 퍼지게 생겼어요 이 시기에 누가 기숙을 합니까 김승복 님 이분이 피를 토하고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어 광주 광주에서 세 곳 IEM 성교회 산하 뭐 그러면서 지금 또 빛내리 교회와는 별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별도인지 지금 이제 선 긋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별도일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2층의 예배를 같이 들여가지고 여기서도 확진자가 나올까 진단을 했어요 지금 검진 들어가서 결과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우리 PD님도 너무 화나가지고 코로나 4차 대유형 올지도 모른다고 이 IEM 성교회 설립자 마이클 조라고 하는 사람은 필리핀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성교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이 IEM 학교에서 유학 과정을 배운 애들이 지금 미국에도 가 있어요 미국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대요 20명이 유학 보낸다고 해서 거기 집단 생활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의심스러운 그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왜 의심스러운지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IEM 성교회라고 하는 데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선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다음 세대 선교회라고 하는 데가 세칭 말해서 지금 순진무고한 청소년들에게 선교사라고 하는 게 정말 세계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세계 최고의 직업이다 이런 걸 가르쳐서 이들을 글루밍하는 겁니다 사실상 글루밍해서 이들이 유학을 빙제해서 대학부터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16살서부터 18살짜리 고등학교 과정 애들을 데리고 와서 그루밍을 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절대 소명이라는 것처럼 가르쳐서 그래서 결국 미국에 20명을 보내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게끔 하는 이런 데가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정상입니까 이거를 기독교 방송에서는 입에 침이 마르로 칭찬하면서 특집 방송을 몇 번을 했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교라고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자 우리는 자신이 평생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조차도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고등학교 과정은 정말 자기가 인간으로서 성숙해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두루두루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곳입니다 그 시기가 그런데 잘못된 신앙으로 저는 이런 신앙 절대로 반대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16살 때부터 18살까지 비인가 학교인데 거기가 다른 비인가 학교하고 다른 게 뭐냐 선교사를 갖다가 만들기 위한 목적의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선교사로 훈련하는 교육을 따로 받으면서 동시에 국영수 과목과 수능 특별 수능과 관련된 특별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저기를 준비합니다 검정고시를 그렇게 해가지고 검정고시 나와서 대학 입학할 자격을 얻으면 내보내는 거예요 유학을 이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우리나라에는 유독 선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정말 말도 안 되게 과다한 그런 신앙들을 요구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의 CCC나 네비게이터를 비롯해서 여기도 문제 많았어요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뭐 무슨 문제가 됐던 인터콥 그리고 여기 IEM 이뿐만이 아니에요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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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면서 어떤 데는요 대규모 이런 집회 같은 걸 갖다 해놓고 거기서 자기 죄를 직접적으로 그 입으로 고백하라 그래가지고 특히나 부부끼리 모아놓고 부부끼리 서로를 갖다 신의를 배반한 것들을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까지 고백하는 줄 아세요 죄로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여자를 갖다가 혹은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남자를 연모하는 감정을 품었었다 이것도 죄다 이래가지고 그걸 고백하게 해요 그걸 고백하게 해가지고 그거 갖고 오히려 원만했던 부부가 깨져 그렇게 깨지게 되면 어 야 너 이제 할 거 선교 밖에 없다 이러면서 선교 활동을 갖다 시키게 한다든가 그러면 아주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 단체나 그 단체의 지도자에 의존하는 그런 마음이 커진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깨지면 그럼 마음의 의지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저는 이 기독교의 특히나 중심 교단들이 이 선교회라고 하는 데를 갖다가 책임지고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선교회들은 전부 다 이 단어로 지정해서 다 말려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게 이거 당신들 무책임한 거야 진짜 교단이 안 하면 그럼 누가 하겠어 개별 교회 갑니까 어 제가 정말 충격적으로 느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어떤 거인 줄 아세요 이 문제 부부끼리 모이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갖다가 고백하게 해서 그거 가지고 온갖 문제들이 났던 제가 그 선교회 이름 얘기하지 않을게요 또 고소할지 모르니까 그 선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그 대중적으로 얘기했던 그 죄 있잖아요 그거를 또 누군가는 적어 옆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갖고 공격을 해들어오네 그런데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도 근데 제가 이전까지 교회로서는 마지막으로 적을 두고 봉사를 했던 곳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강남에 있는 기장 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하여튼 여러 문제 때문에 제가 거기를 떠나면서 여기도 이제 도저히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서 떠나면서 소식들은 들었는데 거기에 부응회를 이 선교회 부부끼리 서로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갖다가 고백해서 공공 공공회라는 공간에서 고백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신앙이 없다는 거야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는 거야 마음이 뜨거우지면 그걸 한대 간증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미친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마음속에서 그 무슨 차은우 좀 좋아했다 이게 죄냐 누가 그런 걸 죄라 그러냐 쉐리들아 어디서 성경에 나와있지도 않은 예수님 말씀 중에서 그 말씀 하나만 딱 본따서 얘기하는 거야 너의 마음속에 누구한테 음심을 품었다는 것만으로도 죄다 이 얘기는 그때 맥락에서 한 건 줄 알아 저 그래서 우리 한문동 목사님께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은 가지고 1호 특집 한번 해보려고요 이 선교회라고 하면서 이런 이따위 말도 안 되는 그런 간증이니 무슨 회합 속에서 뭐 이런 거 하게끔 해서 그거 약점 잡아가지고 계속 돈 뜯어내고 계속 노동 착취하고 지금 고등학교 애들서부터 이렇게 그루밍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동을 착취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의 열정들을 착취하겠어요 이거야말로 범죄입니다 이 그루밍 범죄도 이런 부분에서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권 유린이죠 그렇죠 특히나 아동 청소년들한테는 인권 유린이에요 기억까지 조작할 수 있어요 그루밍을 하게 되면 보세요 한 수백 명이 모여있어 다들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죄를 막 끄집어내 끄집어내 그래서 와 자매님 형제님 드디어 구원을 받으셨네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갖다가 막 끄집어낼 수 있는 구원 받으셨네 이렇게 얘기하면 죄가 없던 사람도 막 만들어낸다 기억을 조작해서 만들어내요 그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기억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그 성교회들 정말 사회학입니다 이런 데들 그냥 놔두고 보실 겁니까 예장통합 예장 고신 그리고 합동 기감 기장 다 가만히 있을 거예요 교단이 교단은 왜 존재하는데 그럼 개별 교회한테 끌려다니다가 세습이나 허락해주고 말이야 동성애랑 싸우면 다야 동성애가 지금 싸울 대상입니까 사실 자기네들 교단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사탄들하고도 싸우지 못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성교회라고 하는 조직들을 통해 가지고 전국적 확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이 진짜 학원 학원 원장들 얘기 들어보시면 어떤지 아세요 지금 너님들이 기숙학교를 운영하면서 돈을 쭉쭉 빨아먹고 있을 때 원장님들은 세상에 줌으로 수업하다가 그냥 2년 3년을 공들여서 가르쳤던 애들이 휴원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눈에 피눈물을 흘리고 이래요 우울증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 월세는 또 건물주들이 따박따박 받아가 이 쉐리들이 그런데 너님들은 이러고 있냐 그러면서 반독수칙 잘 지켰다고 얘기를 하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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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을 해야 되고 정말 회개를 해야 될 집단들은 이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런 성교회가 주변에 보이고 그러면 이들을 혐오하거나 이들에게 뭐 어떤 뭐 그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들을 어쩔 수 없이 우린 감시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건물에 불 켜져 있고 막 그래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성교회들 집회를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벌리기 때문에 계속 집회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집회 열릴 때 뭘 받아요 회비 받잖아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번 철저하게 방역당물이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까지 의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한재원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원 제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광고주 중에서 한재원이 제일 먼저 전화를 해와서 아무런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한재원은 광고가 당분간 안 돼도 되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것이 한재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광고주께서도 이제는 이런 감동을 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더 한재원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재원 산삼 치명단 너무 좋은 그런 기능식품입니다 강원도 천전 야산에서 자란 산양산삼 진액 4%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라오스산 최고급 치명 가장 비싼 러시아 녹용 그리고 홍삼까지 그야말로 좋은 약자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 한재원 산산 치명단 말이 필요 없습니다 효능은 전부 김성애 대변인도 입증하는 그런 효능이었죠 3박스 구매 시 홍삼 녹용과 1박스 5박스 구매 시에는 2박스 산삼 치명단을 10박스 이상 구매를 하시면 그냥 산삼 치명단 2박스를 더 드린다고 하니까 맛도 좋고 몸도 챙길 수 있는 한재원 산삼 치명단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5552-9010 그리고 좀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산삼 치명단까지 필요 없어요 홍삼 녹용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이지커팅으로 돼 있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생각나면 찍 뜯어서 쭉 빨아먹으면 되는 그런 신박한 상품이에요 한재원 산삼 치명단 한재원 홍삼 녹용고 설맞이 경품행사 여러분들 이왕이면 김성수 TV에서 이렇게 아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광고주의 물건들로 올 설 선물들 장만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양 그 다음 했으니까 강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몸에 좋은 강황 매일 먹기 힘들고 난감하시죠 똑 따서 간편하게 먹는 참 좋은 강황으로 건강 챙겨가세요 나노수영화 특허 기술을 통해 몸에 쭉쭉 흡수되는 액상 강황 참 좋은 강황 365와 함께라면 매일 마시는 물이 건강하게 매일 먹는 밥이 건강하게 매일매일의 황금빛 건강 참 좋은 강황 365 네 가격이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한재원 산삼 치명단은요 원래 가격은 30만 원이 넘어요 근데 16만 원으로 다운되어 있는 가격인데 거기다가 이벤트까지 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강황은 이런 치명단이라든지 혹은 산삼진이라든지 이런 몸을 좋게 만드는 좋은 성분을 먹을 때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 성분은 좋은 성분대로 몸에 잘 흡수되게 해주고 그리고 나쁜 독소나 이런 것들은 쫙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강황을 너무 믿고 오늘 아침에 2시간밖에 못 잤는데 아침에 강황 이거 500ml짜리 쫙 들이켔더니 정신이 너무 말뚱말뚱하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만하던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이건 또 좋은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강황 일어나자마자 한 잔 드시면 그냥 느껴요 여러분들 그냥 느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드시면 바로 독소 배출되고 그리고 항염 항산화 항암작용까지 있는 걸로 확인됐으니까 참 좋은 강황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루고자 했던 두 번째 이슈 짧게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재산구 포기했다 대문짝만하게 실렸어요 기레기들 박수 어머나 이재용의 아픔을 이재용의 고난의 결단을 이렇게 자기 일처럼 생각해 주시는 이재용 바라기들 당신네들이 기자입니까 예 이재용 재산구 포기했다고 판결 겸허히 바라드린다고 쫙쫙 바라주고 있어요 아우 이렇게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봐라 조국과 비교해서 얼마나 인품이 났냐 이런 식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니들 어 그런데 이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 이유 마치시는 분께 제일 먼저 마치시는 분께 선물 쏩니다 저 김성수 TV 어차피 망한살림 선물로 아낌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하겠습니다 쏩니다 선물 여러분 주세요 가리온 사면 노리고 있어요 사면 노리고 있어요 특사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사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형이 확정돼야 한다 자 우리 다 배웠죠 그래서 박근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사면시켜야 된다고 막 쏟아지더라 사면발의가 막 진행되더라 예 여러분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면발의가 왜 진행이 됐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꼼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석방을 노리더라도 가석방을 노리더라도 여전히 지금 어차피 그냥 구속됐거든요 구속됐어요 만약에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 뭐 재판을 시간을 끌어가지고 뭐 해볼 거예요 근데 구속이 이미 됐거든 구속이 이미 됐으면 빨리 형을 확정지어서 일수를 채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특사를 노리고 특사가 안 되면 가석방을 노리는 그런 흐름이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칭찬해주는 기레기들 아 정말 삼성으로부터 너무너무 사랑받으실 것 같고요 뒤로 챙기신 삼성에 뭐 있으십니까 정말 살림살이 나아지셔서 뱉어들 돼지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좋게 말해줄 수가 없어 정말 구치소에 칸막이가 없고 구치소에서는 일을 볼 수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하는 기레기 여러분 당신네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고 제목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된다면 이재용 상고 포기 이후 특사 현실적 판단 이 뉴스원의 제목 정도가 그나마 제대로 된 제목입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재용 특사 노리며 상고 포기하나 이 정도로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민주당의 어떤 인사가 했다 이러면 당연히 이렇게 썼을 거야 김성수가 했다고 쳐봐 김성수 특사 노리고 상고 포기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제목이 아주 그래도 품격이 있죠 이재용 상고 포기 이후 뒤집기보단 특사 현실적 판단 그래도 이 정도만 되면 그나마 야 우리 이장호 기자님 기자라고 인정해 드릴게 근데 그 전에 이창환 기자님 당신은 기자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판결 겸허히 말아드린다라고 하는 이재용의 말을 코테이션 마크를 따가지고 제목에다 노출할 수가 있니 너무 부끄러운 제목이야 김성수 TV는 절대로 없이 살아도 부끄럽게 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천국과 지옥을 오간 김성수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봤더니 김성수 TV 구독자 숫자가 세컨 채널 구독자 숫자가 지금 6천을 넘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세컨 채널의 구독자 숫자가 6천 명을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없이 살아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대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제는 제 계정으로 원래 김성수 TV 성수대로 계정으로 세컨 계정에 있는 본 계정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아기 상어 뚜루룩뚜룩 귀여운 뚜루룩뚜룩 바닷속 뚜루룩뚜룩 아기 상어 내일 뵙겠습니다 아기 상어